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다른 과목도 풀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작년 수능과 다르게 크게 어려움이 없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일단은 예술 지문이 나오지 않고 사회 지문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희곡, 없던 희곡 작품이 두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 왔다라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이번 문제는 6월 모의고사는 수능에 비해서 쉬웠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여러분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시험을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도 내가 점수가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본 실력이 굉장히 안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본 실력을 다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조금이라도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과연 내가 알고 맞은 것인가? 다시 말하면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맞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 그냥 감으로 많이 풀어봐서 맞춘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내가 만약에 기본 원리를 다 안 상태에서 지금 최인호가 푸는 상태와 동일한 형태로 풀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 기본을 우선적으로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을 검증할 만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작년처럼 6월과 9월이 쉽게 나오고 그 변별력 없음을 확인한 당국에서는 분명히 수능에서 어렵게 낼 거라는 걸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본 거에 대한 기분 이제 날려버리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과연 내가 아 어떻게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내가 올바로 공부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시에 이걸 토대로 다음부터는 더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기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비문학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점검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학을 하고 제일 나중에 화법장문 문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문학 이제 제가 17번부터 20번까지 풀어가 볼게요 자 우리 비문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이 서론을 보고도 본론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장을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가 어떤 방식으로까지 어떤 전개방식으로까지 나올 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나 내용을 넘어서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논리구제를 먼저 보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당연히 논리상 이건 이거야 라고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어가게 되면 또 논리적 구조에 맞춰 읽은 그 내용 부분들이 선택지와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갈 겁니다 오늘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논리구조로 읽어 갔을 때 그만큼 문제가 쉽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문학을 들을 때 중요한 초점이 바로 뭐냐면 아 체인원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읽어가며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떻게 답을 찾는가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맞았을지라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논리구조 읽는 거 차이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착 점검해 봅니다 문제를 점검해 봤을 때 먼저 봐야 될 문제는 없네요 먼저 봐야 될 문제라는 건 문제를 봤을 때 특정한 단락을 물어보거나 특정한 하나의 단어를 물어봤을 때 그 단락이 끝나면 바로 와서 풀어야 시간이 줍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기억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만 물어봤다면 이 단락이 끝나고 바로 가서 풀면 그 다음 단락 붙으면 그 단락은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우리는 전체 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잘 봤을 때 우리는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A는 B다라는 형태로 하나의 핵심 문장을 잡은 다음에 이 B라는 이 B에 해당하는 서술부에 해당하는 이거를 통해서 본론에 전개될 내용을 논리적으로 예측해 보는 거예요 논리적 예측 방식의 예측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쭉 보니까 세 번째 줄부터 이 호전목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무라일체의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언제나 땡땡 나오면 이게 중심화자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이 분의 밑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자에서의 나를 잊는다 다시 말하면 장자에서의 무라일체 여기에는 두 편의 이야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는 이거를 A라고 보고 이거를 B라고 본다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는 나를 잊는 내용 이퀄 무라일체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여기는 나를 잊는다 무라일체가 두 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무조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이 둘은 뭡니까?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교라는 말 속에는 바로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차이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무라일체 나를 잊는다라는 걸로서는 동일한데 그런데 나를 잊는 방법 또는 나를 잊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안 봐도 여러분들은 아 본론 2의 두 번째 단락의 무라일체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본론 3의 글을 읽으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벌써 차이라는 게 보여야 되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차이를 중심으로 선택지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명심해서 전개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장자 나오는 철학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입문 지문을 읽는 논리가 이 비에 관련된 걸 읽을 때 이 상대어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객관이라고 말했으면 여기는 주관적 이게 보편이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개별적 주체라고 말했으면 대상 이런 객체 이런 것들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되고 그런 것들의 선택지를 바꿔놓은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봅니다 두 번째 단락 과연 뭐가 나올지 봅니다 분명히 무라일체 나리리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 둘의 차이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용어를 찾아내야 되겠죠 봅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한세의 뒤를 홀린드에 쫓아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닌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단어가 아 이제 분명히 여기는 무라일체 나를 잊었는데 뭐 나는 나를 왜 잊었는가 바깥 사물에 뭐 됐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거죠 바깥 대상에 끌린 거죠 그래서 바깥에 얻다 내 마음을 통째로 빼앗겼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를 잊었냐죠 바깥에 자 그러면 봅니다 밑에 보면 자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바깥에 있는 대상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네요 그렇죠? 딱 봅니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인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아름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격한다 어 너무 여기에 집착했을 때 여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건 맹목적인 욕망이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볼 수가 없겠죠 감각적인 체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수용을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죠 과장하고 나머지를 그 외의 것들을 배척한다 이거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어 무라일체 나를 잊은 것이 뭐 때문이냐면 이유 이것 때문이고 딱 봤더니 벌써 부정적인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안 봐도 이쪽은 조금은 뭐가 올 수 있다 긍정적인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자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화 같습니다 라는 말이 제자에게 들은 남각자에게 몰라도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라고 대답한 이야기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은 분별작용이 사라졌음을 말한다 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나를 잊었다는 것은 분별작용을 말한다 분별을 분별하는 것을 나는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로 비유되고 정적인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서 천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분별하지 않는다 나를 잊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적인 상태다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결하게 말했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뭐다? 긍정적인 것이죠 나를 잊어버렸고 이제 다른 것들 대상들을 분별하지 않고 정적인 거로 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물을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 여기는 왜? 그럼 여기 중요한 말일까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너무 과장돼서 바라보고 나머지 것들은 배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과 분별하지 배척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버리는 구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적인 것만 그렇기 때문에 배척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구별하지 않는 거죠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는 과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요 이거 차이를 하는 거죠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긍정, 부정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논리구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럼 네 번째 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건 원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를 잊은 것이고 나왔네요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참된 자를 오히려 잊은 것이고 나를 잊는데 무엇을 잊었는가 여기는 참된 자를 잊은 것이다 둘 다 무랄체가 나를 잊는다잖아요 그러면 나를 잊었는데 나중에서 참된 자 밑에는 둘째 이야기는 뭐다 편협한 자 안 좋은 거를 잊었다는 거죠 편협한 자를 잊었다 둘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한편 편협한 자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기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랑 소통, 합일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됐죠 여기는 안 봐도 대상의 탐닉하는 식으로 이거는 뭐 탐닉이고 이거는 소통이고 됐죠 그래서 같은 말 부연이에요 이제는 얘가 나쁘다고 얘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의존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만물의 상호의존성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으로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또 나로 인해서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무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 글이 조금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앞 단락의 내용이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자 참된 자를 잊어버린 것과 한편 편협한 자를 잊어버린 것 그리고 그다음 단락은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진으로 설명한다 그럼 만물은 이 만물의 상호의전 이 경지가 뭐냐 이거냐 이거냐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대로 글을 쓰려면 뭐다 요거를 가지고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은 이렇게 편협한 자를 잊고 소통하는 것들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조금 그게 아쉽죠 그래 논리가 좀 안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체 모든 존재 같은 말이죠 상호의전 일체 동의어점어 소통 계속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등등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 무라일체 만물과 조화 합일 이게 곧 무라일체 이거잖아요 됐죠 자 마지막에 와서 글을 조금 이들이 논리적 연결성을 잊어버렸지만 전체 내용은 알겠죠 다시 말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와서 지금 장자는 그 중에서도 뭐다 이거다 자신을 잊고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죠 조금 아쉽습니다 논리가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17번 중심화재를 찾아라 우리 중심화재 찾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푸는 방법은 중심화재는 우리가 첫 단락에서 우리 서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땡땡이 있거나 뭐 반복되는 단어이거나 등등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장자에서의 바라보는 무라일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만물과 나를 잊고 만물과 좋아하는 거다 나를 잊고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화재는 장자의 입장에서의 무라일체고 이게 중심화재고 이게 A 중심화재고 핵심이 나를 잊고 뭐다 만물과 소통 좋아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화재는 이겁니다 전체 주제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도 맨 마지막 단락 가보면 무라일체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우리가 쉽게 2번 바로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무라일체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보면 윗글 읽고 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봤더니 1번 불 꺼진 채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불 꺼진 채와 재와 같다라면 이건 뭐였습니까 밑에 거죠 밑에 거 편협한 자를 잊어버린 거 만물과 소통이죠 3번 볼게요 바깥 사물에 빼앗기면 참된 자를 잊는 거죠 바깥 4번 편협한 자를 잊었다면 소통 소통이죠 상황 의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연조차 잊었다는 마음은 명경지수 소통 이거죠 밑에 거죠 그렇다라면 관련 없는 건 2번이 답이죠 참된 자가 세계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된다 아닌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죠 감각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쉽게 2번입니다 19번도 굉장히 쉽죠 3점 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죠 19번 19번을 보면 보기에 나타난 순자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상을 비판하라 그럼 보기의 순자인데 장자의 사상을 비판하라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일단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게 1순위예요 순서 꼭 지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장자를 비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비판하라는 말은 장자의 어떤 핵심에다가 이것의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여기에 있는 보기 내용과 핵심과 일치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그럼 보기가 먼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기를 먼저 봅니다 자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위의 문명건설에 중점을 든다 그러면 순자의 사상은 자연과 인간 중에 인간의 위를 든다 자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데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학습을 통해서 풀어라 이렇게 됐고요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 이제는 만물을 주도적으로 이끌려 라는 거죠 또 장자의 말처럼 자연세계와 온전형의 합의라는 것으로는 인간사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봤다 그럼 장자를 까는 거잖아요 어쨌든 장자처럼 만물과 합일 이걸로는 세상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누구 중심이야 얘는 인간 중심이죠 자연과 조화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자 1번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거 이퀄 만물과의 일체 합일 무라일체의 사상이니까요 그러면 현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죠 이거는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2번 자아를 잇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똑같죠 인간사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1번 2번이 같은 내용이죠 1번과 2번은 어쨌든 만물을 비워서 세상과 조화 하나 되는 것 라는 것과 지금 인간중심이라는 보기의 개념이 있다면 보기는 예중심이고 장자는 예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3번 만물과 상호의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답이 그냥 3번이죠 사실은 이거는 보기도 안 봐도 되고 윗글도 안 읽어도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3번 그냥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봅니다 만물과 상호의전적인 관계 만물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게 오히려 뭡니까 만물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또 4번 볼게요 4번 보니까 만물에 대한 분별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위해 문명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물에 대한 분별작용이 사라지는 게 뭡니까 만물과 분별하지 않는다 자기를 잇는다 무라일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우리가 인간이 있다면 얘는 인간이 더 중요한 입장이니까 보기는 그러면 뭐 이걸로는 인간 안 된다 됐죠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겠죠 뭐 세계화 봤을 때 세계화 존재 일체를 일체를 이루는 자 그럼 뭐예요 5번도 계속 뭡니까 일체조 만물과 일체 그럼 이걸로는 인간 세상 할 수 없다 근데 잘 보세요 왜 이게 쉬운 건가 여기 봤더니 일체 무라일체 조화 전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같은 건데 봤더니 1, 2, 4, 5는 무엇과 자연과 일체 나를 비우고 일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상호적인 건데 이거는 만물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하고 나머지는 인간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4, 5는 똑같은 내용으로서 일체 관한 내용인데 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에 상호도 일체하고 똑같은 건데 소통인데 오히려 만물을 이끌어가는 인간의 여기 복에 나오는 핵심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봐도 답은 쉽게 우리가 3번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지의 논리적인 상관성을 봤을 때 보기하고도 크게 상관없이 답이 3번이다 그러나 19번에 정확히 3번이 된다는 것은 밑글에 일단은 장자의 핵심이 만물과 상호우전적인 관계겠죠 근데 보기의 핵심은 또 뭐냐면 그런 장자의 세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연세계와 온전하게 합의를 할 경우는 인간사의 제도 질서를 세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럴 경우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보기의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때문에 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0번은 정답이 4번인데 이것도 쉽습니다 자 우리 문맥상의 의미나 사전적인 의미는 앞뒤 단어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 봤을 때 니을을 보면 이래 뭐가 있냐면 자 드러나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답니다 그럼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다 어떤 형태나 무엇이 드러나다고 출연하다는 말은 무엇이 어디어디에 나타나다 에요 그럼 여기는 이때 드러나다는 건 무엇이 드러나다 4번에 출연하다는 건 어디어디에 출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다는 단어는 어디어디에 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리을에서는 뭐다 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다 드러나다가 되는 거지 어디어디에 라는 범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0번에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어떻게 읽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회 지문 21번부터 24번 자 어떻게 읽는지를 포인트를 보세요 지금 문제는 제대로 읽고 우리가 두 가지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문제 그게 다 나와 있었어요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21번부터 24번 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를 먼저 딱 봤을 때 아 봐야 되는 게 23번이 있네요 기역과 니은 자 우리가 20 먼저 봤을 때 23번 같은 문제처럼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건 또 게임 끝난 거예요 아 이 지문은 뭐다 이 지문은 두 개 화제고 이 두 개를 뭐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거겠네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라는 말은 이들의 뭐는 있을 것이고 공통점을 전제로 하되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차이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겠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두 개의 특징들을 서로 섞어놓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두 개의 화제가 X랑 Y가 있으면 얘네들의 특징이 A, B면 얘네들은 C, D면은 서로 특징을 섞어놓을 것이다 우리가 비교 문제 두 개의 화제형이라고 할 때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글의 논리 구조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글쓰기를 여러분이 알고 글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읽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초점은 나는 정말 글쓰기 논리도록 예측하면서 읽었고 당연히 그게 선택지에 나와 있고 답은 너무 뻔하게 보이는가 라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달라고 딱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육 공동체육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최하라고 하는데 울리 백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최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그러면 자 현대의 그냥 개최화라고 할게요 자 개최화와 뭐 사회적인 위험 위험을 연결시켰다 그 사람이 여기 봤더니 두 명이야 누구 울리 백이라고 할게요 백하고 한 사람은 바우만이네 파라고 할게요 아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아 그렇다라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 개최화와 사회적인 위험을 연결시킨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라는 거에 대한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포인트는 포인트는 둘을 연결시켰다면서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시켰는데 가 둘의 차이가 될 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빨리 그 다음 달락 갑니다 그 다음 달락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달락을 가봤더니 자 사실 사회분화와 개최화는 자본주의 산업화 이대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최화 현상이 과거와는 달리 질적으로 달라진 양성을 보인다 어쨌든 자 개최화가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런데 요거 단어들 질적이냐 양적이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에서는 안돼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벌써 범위가 조졌어 무슨 범위가 아 앞으로 이 글은 이 둘이 어떤 관계되어 있는지 X의 관계인지 Y의 관계인지를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체만 나오고 뭐가 안나와 위험이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거에요 군더더기 달락인거죠 자 이런거 알아야 돼요 교통통신이 교통통신의 수단 발태되라고 국경을 이제는 뭐가 나와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들이 나올 뿐이야 여기는 순수 개체와 대한 설명만 하는거에요 빨리 읽으면 돼 봤더니 뭐 노동의 이동이 과속화되었고 국가의 통제로 또 현지하게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어쩌저쩌고 정규직이고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핵과적과 추세에 대해서 일일인 하나의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백가바우마는 개체와의 이런 과속화 추세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다 이거는 개체하가 지금 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에 동일하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에요 양상이 됐죠 근데 이것도 좀 단어도 잘못 썼죠 이게 질적으로 양상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모습 결과인데 여기서는 점점점 개체화되는 원인에 가깝죠 이제 노동 이동이 가속화됐다 통제력도 약화됐다 그런 다음에 연대도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더 개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양상이라고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걸 잘못 썼어요 원인 개체화가 질적으로 달라진 원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안 봐도 이제 별로 쓸모없는 단락이었고 세 번째 그런데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우린 분명히 읽을 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이제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현대의 위험을 위기로 바꿨을 뿐이야 이거랑 이제 개체와 이거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다르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봤더니 이제 100부터 시작하네요 그럼 100 당연히 순서가 100부터 나와야 되겠죠 100은 어떻게 보는데 100은 과학기술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와는 이런 거 관계 찾아야 돼요 관계 어떻게 딱 눈에 들어오죠 별개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별개 그럼 게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단락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지 바우마는 당연히 뭐하고 뭐 위험하고 개체와는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합 붙어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겠죠 논리적 예측이 돼요 자 그럼 왜 별개인가 또 이유가 나오겠죠 글 쓰려면 봤더니 100은 핵목이 같은 드르르르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언제나 이걸 위험사회라고 부른다 그럼 어쨌든 위험사회 항시 위험이 있는 위험사회 항시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100의 관점이다 그런데 100은 현대인들이 개최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인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 별개란 말이야 별개 위험은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 위험이 항시 커지면서 이 개최화됐던 사람들이 뭐가 된다 서로 이제 연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 위험에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 연대 이거죠 그럼 여기 또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위험과 개체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것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뭐 연대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이런 위험을 뭐 반대로 개별적으로 개체화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예측이 돼요 자 우리 중요한 게 뜻풀이하려고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논리로 당연히 뭐가 나올 것이다 하고 벌써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말 좀 이따 볼게요 어쨌든 특히 백은 그들의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도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인 근대화 됐어요 한편 나왔잖아요 한편 그럼 정말 이건지 한번 봅시다 한편 빠트죠 그럼 빠트니까 한파워만은 논리구조가 같다면서요 내용은 반대이면서 그럼 이것들의 차이제를 물어보는 게 문제라면서요 자 개체화된 개인들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되는 현대를 액체 시대라고 정리했다 어 그럼 여기는 위험사회라고 얘기했고 기억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액체 사회라고 부르네요 그럼 과연 액체 사회가 뭐냐 도대체 이게 리은인데 자 현대인들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지구적 위험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와의 현상 자체를 위험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백과 달랐다 아하 그렇다면 이 위험한 사회 위험적인 요소들과 뭐 이 개체들도 뭐야 위험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액체라는 말을 알겠네 액체라는 말은 고체처럼 딱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서로 물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것도 위험요소고 동시에 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액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개체와도 하나의 위험요소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누구만 이 사회만 위험요소였고 개인적인 측면은 위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인 요소도 위험 개체와도 위험이라는 거죠 됐죠 그 얘기겠죠 그런데 봅시다 바흐마는 우선 세계의 흐름 속에 소수의 특허개국을 제한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바라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연대하지를 못해서 개체로 해야 된다고 역시 여기에 반대가 됐네요 딱 구조가 나오죠 등등등 그래서 소극적인 자국의 방어밖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끝까지 딱 봤을 때 아 첫 단락을 보는 순간 개체와 위험을 어떤 관계로 보는가 라는 얘기의 차이점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렇게 읽었으면 문제는 쉽게 보이거든요 자 21번 문제 사실 21번 같은 문제 글의 서술 방식 문제는 먼저 선택지를 보면 답이 바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다면 23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 기억력 2개네 그러면 21번 질문 안 읽고도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역시 2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21번의 3번을 보면 개체와 현상이라는 중심화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했다는 거예요 공통을 전제로 하고 당연히 앞으로 이 글은 차이점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22번을 안 봐도 답이 3번 그냥 나오는 거죠 자 1번은 개체와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아니고요 통년비판도 아니고 한계의의가 아니고 개체와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과 비교 아니죠 그럼 그냥 답은 쉽게 딱 나오잖아요 몇 번 때문에 23번만 봐도 그리고 딱 서럼만 봐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22번 현대의 개체와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추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현대의 개체와 현상이라는 원래는 특정한 단어를 푸는 문제는 그 단락이 끝나면 그 단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단락에 특정한 단어를 물어보면 앞으로 본론에서 이 특정한 단어를 풀어주기 때문에 이 단락에는 답이 없고 두 번째 단락에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왜? 답이 그냥 22번에 2번인가 봤더니 두 번째 단락에 개체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조력도 현지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국가의 통조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 반대되잖아요 반대로 국가의 통조력이 약화되고 개체와가 심화된다 답은 그냥 2번이잖아요 1번은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지성을 갖지 못한다 그 단락에 뭐가 돼 있어요 봤더니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개인의 거주공간이 가족공동의 거주공간에서 분리된다는 말은 뭐에 돼 있어요 핵가족의 추세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번 아니 잠시만 4번 백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인들라이로금 새로운 유대 방식 연대하게 한다면서요 5번은 현대인들라이로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한다면서요 됐잖아요 그럼 답은 쉽게 2번 23번 자 기업과 니은의 둘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1번 위험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리 현대사의 특징을 드러내고 니은도 현대사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물체 액체로 보여준 것이고 3번이 답이잖아요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인간관계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비관적으로 보는 건 뭐였어요 여기죠 점점점 개인들은 뭐 연대 연대 다시 말로 하면은 유연한 확장 가능성 없음이죠 여기는 연대 가능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본 건 뭐 밖에 없습니까 니은 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니은 액체 답은 쉽게 23번에 뭐 3번이 되는 거잖아요 쉽죠 자 나머지도 그렇고 24번 답은 뭡니다 24번도 사전적인 의미도 역시 뭐 어떻게 알아 사전적인 의미도 결국은 앞뒤 단어의 구조를 보세요 원래는 가로 안에 있는 한자어를 봐야 되겠지만 한자어를 모르는 순간은 앞뒤 단어의 구조를 봐라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A를 보면 A는 방치하다 합니다 앞뒤를 보니까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무엇무엇을 방치하다 합니다 그럼 무엇무엇을 방치하다고 1번은 쫓아내거나 못하는 건 어디어디에서 어디로 쫓아내야 돼 문장구조가 그런데 무엇무엇을 A는 방치하다고 놓아두다고 24번에 1번 선택지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 라는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지문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과학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학 지문을 읽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체 읽어가는 논리구조는 같고요 과학만의 방식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글 읽기가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면 영어 너무 쉽습니다 영어는 하나의 단락밖에 없기 때문에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 전체 내용이 뭐가 나올지 빈칸 출연이 뭐가 나올지 주제가 뭘지를 정말 0.5천만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영역도 우리가 보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보기에 어떤 주어진 논리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선택지 간의 논리적인 상관성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섯의 선택지 중에서 두 개가 동일한 범죄로 묶인다면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돼서 이것을 토대로 세 개 중에 성격이 다른 것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아까 우리 3점짜리 같은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부터 26번 과학 지문인데요 우리 과학 지문이 읽는 논리는 바로 뭐냐면 역시 첫 단락을 잘 보고 A는 B라는 문장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이 B 이 B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라고 의문을 던지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해당하는 방법들 이제 순서가 전개될 것이고 특히 과학이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순서가 전개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뒤바뀌지 않도록 뭐뭐 때문에 뭐거든요 또 한 가지 쉬운 거는 동시에 인과적이면서 상대적 서술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피가 크다고 했는지 작다고 했는지 속력이 빠르다고 했는지 느리다고 했는지 그것들을 잘 표시를 해두면 어차피 시험 문제의 정답은 이 서술어거든요 빠르다는데 느리라도 바꿔놓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로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거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학이라는 것도 꼭 과학적인 현상이란 개념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배경실을 알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과학도 역시 뭐한다 논리 글쓰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라는 용어가 X였다면 과학이라는 용어는 Y로 바뀌었을 뿐이지 글을 전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까지도 그 다음 무슨 내용인지를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글쓰기 논리 구조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늘의 논리 구조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수능 공부가 쉬워져요 모든 공부가 탐구, 논술, 영어 다 됩니다 수학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수능 날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이 어려워서 당하게 된다면 논리 구조로 쉽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빠른 속도로 요약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는 못했더라도 인과관계 X가 높기 때문에 Y가 나타났는데 Y는 적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게끔 정리해놓으면 시험 문제는 이것들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지문을 의외로 쉽습니다 미리미리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연습 읽을 때 동시에 독해할 때 이런 연습을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게 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볼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역시 첫 단락에 있습니다 첫 단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락에 있을 때 첫 단락 끝나고 바로 답으로 갔을 때 확률은 50%예요 여기에 내용이 없을 확률이 50% 있을 확률이 50%죠 답은 그러나 두 번째 단락부터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물어보면 거의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그 단락 안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읽어봐도 되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잘 봐야겠죠 첫 단락에서 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역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츠부키라는 사람이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냈어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이 이런 단어들이 과학이니까 속력으로부터 측정한 질량이 이렇게 알아듣어록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속력하고 밝기는 다르잖아요 이게 밝기인지 속력인지 부피인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밝기로부터 얻어진 질량보다 훨씬 크다 이게 질량이 크다 이게 크다라는 게 상대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럼 표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 이거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럼 이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실종된 지금 동일한 은하단이라는 동일한 은하단인데 여기 질량은 같아야 될 것인데 속력과 밝기로 했더니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때 이 실종된 뭐 분명히 질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핵심은 이게 B입니다 실종된 질량입니다 그럼 이 실종된 질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는 찾아내느냐겠죠 얘를 실종된 질량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찾는가 이런 내용이겠죠 실종됐다고 돼 있으니까 실종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밑자본전이니까 25번 바로 갔을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는데 자 우리 고를 때 선택지를 볼 때 과학은 상대적 서수로 붙어보세요 그러면 2번 더 큰 질량 3번 없네요 5번 질량보다 더 크다 그러면 2번과 5번 선택지 붙어봤을 때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과학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란 말이에요 봅니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되어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밝기가 아니고 속력이 더 크다인데 뒤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 몇 번? 5번 끝났습니다 상대적 서수로를 봐라 끝 그리고 특정한 단락 기억이 들어가 있는 이 단락이 끝나면 와서 봐라 답일 확률은 50%다 부어제 단락부터는 95%다 라고 오면 되거든요 벌써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찾느냐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970년에 루비는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제를 확증했다 어떻게? 방법이겠죠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 물진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존한다 중심부 이런 단어들 왜냐하면 중심부냐 중심바깥이냐 중심부를 중심부로 공존하는데 중력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존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이제 별의 속력 중심부에서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상대적 서수로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수록 이해 못해도 돼요 속력은 뭐?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상대적 서수로 짱!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상대적 서수로가 나오는 부분 이제부터 핵심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림 문제로 나올 것이다 원래는 어렵게 내려면은 지문에 있는 그림을 보기로 빼서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걸로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내놓느라고 보기도 안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굳혀보지 않더라도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단락이 지금 두 번째 상대적 서수로가 나오는 방법 단락이기 때문에 어 이 단락에 답이 있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림 A, B를 안 봐도 답이 벌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문학에서의 핵심은 지금 보기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보기의 답은 거의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좀 이따 보기 문제가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어 이제 우리 30분 문제가 나올 때 설명하겠지만 그때 가서 보기 문제 특징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읽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나왔으니까 중심부 뭐 이번에는 중심부 밖이잖아요 그런 데니까 그러면 이거겠네요 반대 나오겠네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부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수록 별의 속력이 오히려 이번에는 밖에서는 줄어든다잖아요 반대니까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이것 때문이고 됐죠?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실제로는 중심부 밖을 봤더니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부부터 거리와 무관하게 이번에는 거리와 이번에는 무관하다 거리와 무관하게 속력은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했다잖아요 이런 거 이 두 개 비교해야 되겠죠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계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 그럼 원래로라면 멀어질수록 뭐 이 속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일정할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뭐야 안쪽에 이 줄어드는 중력을 이 줄어드는 중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보충하기 위한 이 중력을 보충하기 위한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쪽에 중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루비는 별의 공전계도 안쪽에 퍼져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이 끌어당기는 더 큰 힘들이 모여있을 것이다 그럼 이 더 큰 힘들이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일 것이다 물질이 있어야 모르지만 그 물질이 있어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야 그래야 속력이 동일한 것 일정해지는 것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암흑물질의 양이 보통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 이것도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암흑물질을 찾아내야 돼 야 암흑물질이 어떻게 실종된 게 어떻게 그 암흑물질을 추정하는 그 근거가 뭐가 된다 이렇게 뭐다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더라 이유는 줄어든 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 한마디 그러려면 중력을 보완하려면 중력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암흑물질이다 이 논리잖아요 논리구조죠 이후 2006년 암흑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바뀌어졌는데 탄환 은하단은 두 개 은하단이 충돌하게 형성하였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있는 고온가스는 서로 부딪혀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온가스는 어디에 중앙에 이런 식으로 중앙 밖이냐 중앙이냐 이거잖아요 반면 각각 은하단의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각의 은하단은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그러면 은하단 안에서는 은하단끼리는 은하끼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있던 암흑물질도 그러면 각각 은하단 안에 여기도 암흑물질이 있는데 얘네도 다른 것들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로써 암흑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암흑물질과도 거의 부딪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졌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이해를 떠나서 첫 단락 봤더니 상대 소수로 얘네가 더 커 속력이 어쨌든 이 실종 질량을 찾아내는데 둘의 차이를 보면 돼 그럼 실종 질량을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내는 게 뭐와 관련돼 있다고 보면 돼 이거와 관련돼 있다고 보면 돼 속력과 질량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와봤더니 이제 뭐다 아 이제 속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거리와의 상관성을 논했어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결론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글을 과학을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는 글의 논리는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6번 풀면 되죠 간단하게 26번도 쉽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B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중심부는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높다고 했고 암흑물질을 중요한 거는 중심부 밖입니다 중심부의 밖에서 밖에서 그것도 거리와 비례하지 않고입니다 비례하지 않고 암흑물질이 중심부에 암흑물질이 중심부 안쪽에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비례하지 않는다 중심부 밖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왔더니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무관하게니까 이런 단어죠 무관하게니까 뭐 여기는 거리와 무관하다 여기는 오히려 비례한다 그럼 26번의 답이 너무 쉬운 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4의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문인가요 네 번째 지문 가보겠습니다 사회 지문 우리 그 이번에 비문학 지문의 특징이 예술 지문이 빠지고 바로 인문 지문 하나에 사회 지문이 두 개나 나왔다는 거죠 사회 지문이 두 개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왜 사회 지문을 강화했을까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좀 아쉽죠 기존에 나왔던 예술 지문이 빠져 있어서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 벌써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네요 30번 볼 때 이제 보기에 관한 설명을 좀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먼저 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번 같은 경우는 일곱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요거는 좀 너무 많아서 꼭 먼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달러 자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수단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법 행위 억제하는 수단으로는 금전적인 억제수단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금전적 여기 봤을 때 제재하는 게 금전적인 제재인데 얘네들을 그러면 금전으로 어떻게 제재하며 또는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뭐가 있는 건가 만약에 금전적인 제재 방법이 두 개 이상이라면 또 비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라면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다라면 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에는 민사 손해 형사 벌금 행정 이렇게 아 그럼 이제는 뭐다 아 어떤 것들이 있느냐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봤더니 두 번째 단락에 뭐가 있었냐면 아 이게 첫 단락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전적인 제재수단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끝내야 아 이 세 가지의 그러면 순서상 차이점이겠네 라고 보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러면 이런 거 구분해야 돼 민사는 배상 형사는 벌금 이런 용어들 다시 한 번 습관 들으십시오 무조건 두 개 이상 나오면 차이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행정은 과징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또 순서상 배상은 구제 벌금은 징벌 그 다음에 과징금은 시정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네요 각각 또 뒤로 섞어 놓겠죠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이렇게 했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고 벌금용도 받고 과징금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하나 세 가지 금전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름으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제도가 좀 많다 그럼 그런 데가 나오면서 이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로 와서 과징금으로 왔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게 많을까 이유가 나오겠죠 근거 이게 많다 근거는 왜 왜 자 보면 그러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근거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게 한 거였죠 자 목적이 시정하기 한 거니까 억제하기 한 거였는데 그러나 또 문제가 제기됐네요 어떤 문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런 데는 효과가 크게 없다 한계가 제시했죠 또한 피해자에게 기속되는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기속되는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식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차이점 세 개 차이점인데 배상금 과징금은 어디로 국가로 맞나? 다시 한 번 손해배상금과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미안합니다 배상과 달리 배상은 피해자에게라고 되어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로 이런 차이점 무조건 아 또 다르구나 얘네 차이점은 얘네는 국가로 기속 얘네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무조건 두 개 이상 나오는 것들의 차이점이 쉬운 답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 이상 나오면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행위에 대해 억제를 높이면서도 손해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됐는데 그 방안의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럼 네 번째 나오는 게 징벌도 되면서 플러스 손해배상도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앞에 징벌이라는 건 형사적인 벌금을 말하는 거고 형사 두 개 합쳐진 거죠 이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민사 배상을 말하는 거고 두 개를 합치자라는 거죠 두 개를 합치자 하나로만은 안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제도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에게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배상금에 배상금의 징벌의 성격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그럼 손해배상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벌 징벌 벌금 맞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 글에서 밑에 글에서는 배상금에다가 배상금 배상금에다가 플러스 다시 배상금을 가미하는데 이 배상금의 성격이 아 뭐다 징벌적인 성격이다 이런 뜻이네요 됐죠 자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 배상금은 어느 정도 손해액만큼이라면 여기에 한 번 더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이제 그래서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제도이면서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제재의 발생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건 중복이다 두 가지니까 그런데 의견이 엇갈린다는 말은 다르다 뭐 한쪽은 찬성할 것이고 한쪽은 반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뒤에 이제 또 두 개 나오겠네 그럼 두 개 내용 또 시험 문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두 개 나오면 두 개의 특정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를 잘 보면 됩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행제라고 본다 원래는 배상금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여기 알파 이 배상금으로서의 이 알파는 오히려 피해자한테 보너스다 보너스 행제한 거다 덤으로 준 거다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또한 징벌적인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여기에 배상금이 아닌 징벌 형사적으로 또 뭐까지 벌금까지 낸다면 얘는 이중이다 이중으로 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반대 입장이죠 그럼 안 봐도 이제 찬성 입장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겠죠 자 반면에 찬성 논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드린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럼 요 플러스 알파는 정당한 대가인데 이유는 소송하느라 돈이 들었지 않냐 소송 비용 같은 거 그 근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함으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거는 민사 쪽에 가깝다 민사 쪽에 가깝고 다시 징벌로서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민사고 이건 형사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역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찬성과 반대 입장 어쨌든 전체 맥락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말했고 세 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 주로 우리는 시정을 요구하는 과징금이었는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해서 나머지 두 개 징벌과 손해를 둘 다 합친 거로 가자 이거였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배상금이 세지는 거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 이런 논리죠 논리를 이해해야 돼요 논리 자 그러면 27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7번을 보면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거네요 4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사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찬반에 관한 얘기는 있어도 얘가 무슨 문제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7번의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28번 볼까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5번이 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또 상대 소수로죠 뭔가 더 많다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2번째 달락에 3번째 달락에 과징금이 제일 많다라고 역시 2개를 비교하는 거 정답은 쉽게 5번이 되는 거죠 역시 상대 소수로 쉬운 게 답입니다 우리 1번 볼게요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 이제 행정 과징금은 행정 2번 담합했을 때는 불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자 손해배상이고요 하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사이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그렇네요 뭐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그게 정답은 28번에 5번 자 29번 문명을 고려할 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리을을 보면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뭘 말할까요 여기 말할 때 리을은 자 리을은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벌금과 비슷한 성격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벌금은 뭐였어요 벌금은 형사적 수단의 벌금이죠 근데 여기서는 행정적 결국은 뭡니까 이게 민사적으로서의 손해인지 형사적으로서의 벌금인지 행정으로서의 과징금인지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29번에 4번이 되는 거죠 이제 30번 보기 문제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30점짜리인데 너무 쉽죠 윗글을 참고해서 요번에는 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비문학하고 문학의 보기 문제가 다른데요 요기 마주 설명해보고 보기 문제 3점짜리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푸는지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보기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윗글을 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보기 내용은 윗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보라는 건 아닙니다 보기를 보기를 보면서 보기의 역할은 이 보기의 내용에서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보기가 가리키고 있는 특정 단락이 어디냐 이 보기가 가리키는 단락이 엑스 단락이라면 엑스 단락의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해서 이것과의 연관성보다는 엑스 단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바빠서 이것조차 안 보았다고 치더라도 왜 어쨌든 윗글과 다른 걸 찾으면 되잖아요 윗글과 다른 거 그랬을 때 정답이 지금 보기 안 보고도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배상금은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손해배상이잖아요 배상금은 국가에 기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금은 아까 어디라고 써요 지문에서 배상금은 어디 피해자에게 기속되고 여기 나와 있는 벌금과 과징금은 어디에 이거는 국가에 기속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윗글과 다른 거 너무 쉽게 정답은 그냥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0.5초 만에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문제와 차이점 보세요 지금 앞에는 보기였잖아요 우리 앞에서 인문질문에서 보기를 토대로 보기의 순자를 토대로 장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윗글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보기란 말이에요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서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 이때는 인간이 위였단 말이에요 자연과 조화보다는 이게 위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거 그런데 정답이었던 것은 결국은 뭐야 자연과의 조화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답은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디가 기준이냐를 봐야 돼요 어디가 기준이냐 무슨 소리냐 제 수업들은 지금도 쉽게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처럼 윗글을 토대로 보기 하면은 정답은 윗글에 있다는 뜻이에요 보기를 토대로 윗글 하면은 일단은 보기가 기준이란 뜻이에요 보기의 기준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에요 자 어쨌든 나중에 문학 볼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비문학 문제는 윗글에 지문의 답이 있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윗글의 주제가 x인데 만약에 x의 속성이 a하고 b라면 갑자기 보기가 y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요 y를 윗글에 있는 a와 b로 분석하라는 거기 때문에 y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y는 분명히 a하고 b를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y를 납비라고 말하면 그냥 y를 몰라도 선택지에 여기 있는 b인 납비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걸로 답이 그냥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요 말뜻이고 논리인 거예요 이게 글의 논리 글의 논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무식하게 문제를 많이 푼다든가 작품을 암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1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배우는 이 논리를 가지고 다시 말하지만 국어 논수 탐구 영역을 다 적용해 보세요 다 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공부의 양이 줄어들고 내가 지금 4, 5등급이 있지라도 수능 날은 결국 모든 감옥이 1등급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그런 논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논리가 아니고 글을 쓰는 토들을 향한 논리 그냥 쓸데기 없는 논리로서 논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 논리 속에서 나오는 그 논리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은 이렇게 쉽게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학은 사실 할 게 없죠 너무 쉬워서 아직도 문학을 작품을 밑줄치고 암기하고 있고 고전시가 필수 작품을 암기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좀 애석하죠 굉장히 문학은 우리가 31번부터 33번까지 하지만 우리 고전시가지만 비문학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문학에서는 보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37번에서 33번까지 해서 우리 고전시가에서 만약에 문제를 무조건 문학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학의 특징은 무조건 보기를 먼저 봐라 이겁니다 자 보기 플러스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봐라 자 우리 문학이라는 논리가 있고요 50% 이 문학이라는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문학적 논리로 가미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문학이라는 여기에 고전시가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고전시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뜻풀을 물어보지 않아요 의미를 물어보더라도 앞뒤 문맥상의 논리적 관계를 물어봐요 문학의 천현시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보기랑 선택지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x라고 우리가 범위를 잡았으면 x를 기점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 되고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논리지를 봤을 때 1번과 2번을 봤더니 x라고 같은 동일한 범주이면 3, 4, 5번은 이 동일한 범주 x와 다른 y가 하나가 5번이 있다면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말 문학은 문학은 해석을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석 안하라는 게 아니라 문학은 또 문학만의 창작론이 있고 문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비문학을 감시키는 거예요 순수 문학을 모르면서 시를 모르면서 시창작론을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비문학을 접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전시가에서도 고전시가에서도 보기 선택지를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가 이게 이별을 주로 노래하는 시인지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무역 자연친화를 노래하는 건지 하나는 바로 우리가 탐관오리 같은 인물들을 풍자 비판하는 것인지 를 다루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는 기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이 95%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랑 선택지를 봤을 때 이 중에 뭘까 라는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문제도 풀고 이거를 기준으로 특정한 단어를 해석할 때 이 논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문학을 일렬히 안개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 문제 중에서 31번을 먼저 봐도 되고 32번을 봐도 되고 33번 뭐를 봐도 되겠네요 뭐를 봐도 되겠어 그런데 특이하게 보기 문제를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힌트를 얻는 문제 해석의 기준을 얻는 문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해석의 기준 보기와 선택지를 봤더니 이 중에 뭐가 있는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석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석의 기준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보기가 없을 경우는 두 번째 봤을 때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푸는 거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만 적절하지 않고 4가지는 적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되는 것이고 역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비슷한 걸로 가시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둘 다 다 선택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 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있는 31, 32, 33 모두 그런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순서상 뭘 붙어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31번 보니까 가, 나로 묶었네요 그럼 가와 나를 적절한 거 이걸 물어본다는 말은 이 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일한 관계로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시를 동시에 물어본다는 건 무조건 같이 묶였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1, 2, 3, 4, 5번을 봤을 때 가와 나의 내용이 뭐야 동일한 범주안의 선택이 글을 써줘야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답이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님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 난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1번 선택지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님 화자 이별했네요 오기에는 장애물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네요 어쨌든 이것까지 봤을 때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가시는 천연실이 이 중에 뭐다 이별임을 알았다 라는 것 정도 2번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 과연 그럼 이때 처한 상황은 이별이다 그럼 내가 이별 다한 게 내 스스로 때문인가 자책인가 3번 나에서는 은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님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 그러면 3번을 봤더니 나도 그럼 뭐다 이 말의 뜻은 이별했네 님에게 화자가 나의 뜻은 사랑한다는 그리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네 근데 고전에서 기본 전달할 때는 의인아 나는 직접 못 가니까 동식물을 통해서 4번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님을 기다린다 4번은 님을 회상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제삼자와 더불어 그리워하는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5번 가나 모드에서는 님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한다 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나오는지 오 님은 이런 것에 거주하는데 그래서 나는 화자는 고독하다 문장이 좀 안 맞지 자신의 거주는 몰라도 님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성 자 어쨌든 모르겠어 뭐만 알 수 있을 뿐이야 이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시를 와서 봐야 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게요 자 가는 어휘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노오는 길에 무쇠로 만든 성 담 다만의 집 뒤주 괴짜 등등의 결박당에서 쌍 배목 외걸세 용고북 자물쇠로 숙이숙이 잠겨 놓았느냐 너가 나한테 오는 님이 나한테 오는 장여수들을 열거했죠 한 달은 서른 날 한 달은 30일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느냐 서류법 날 보러 올 하루 없지 않을 건데 네가 안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 슬픔이죠 그러면 시간이 짧다라는 게 아니죠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네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2번도 자신에게 자책하는 거 없죠 그러면 자 5번에서는 가나 모두에서는 님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성 공간이라기보다는 앞에 장애물이 되겠죠 가는 나의 나의 나와 있지 않고 나 봅니다 푸른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봤더니 울고 가고 있고 외기러기네요 답 나왔네요 외로운 기러기고 자연물이 울고 있네요 그럼 우인법이죠 내가 우는 걸 테니까 왜 이별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봐라 한양성의 내 안에 잠깐 들러서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외터 불러 이르기를 월 황원 겨워서 갈제 정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서 님 그리워 참아 못 살겠다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내가 왜 이러는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너 한양성 들어가서 한양성 들어가서 정막 공규 누구예요 텅빈 공간 나 화자의 텅빈 공간 속에 내가 있는데 님이 없는 텅빈 공간에 화자가 있는데 나는 홀로 앉아 있어서 지금 님 그리워서 난 못 살겠다 라고 님한테 전해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기러기가 답변하는가 봐요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옥기는 기림으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 어쨌든 의나된 자연물 울고 가는 왜 기러기에 자신의 처지를 님에게 나 지금 텅빈 방에 있는데 당신 그리워서 못 살겠다 라는 처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됐죠 더불어 그려하는 거 없고 5번에서 님의 공간 특성 묘사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31번은 3번입니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러면 32번 전에 우리는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 33번 우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절자라고 되어 있지만 좀 전에 가하고 나는 봤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세적으로 맞네요 성 쌓고 연세란 말은 성 담이 이어서 성 안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번 니은 나의 한양성 내 잠깐 들러 정막 공기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서 해서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는 아니고 한양성이라는 공간과 정막 공기라는 나의 공간이죠 공간이죠 공간 님이 있는 공간과 내가 있는 공간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에 특히 지금 고독한 공간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우리가 2번 됩니다 3번도 가의 집 뒤지 괴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에 밀접한 맞겠죠 집 뒤지게 몰라도 뜻뿌려 해줍니다 뒤지 쌀떼의 곡식을 담아내는 거 등등등 있죠 비사리 침 뭐 다 있죠 4번 가의 어이 못 얻은다 무슨 일로 못 얻은다 다의 성님 성님 사촌 형님을 보면 단어와 구조를 반복 맞네요 못 얻은다 무슨 일로 못 얻은다 성님 성님 이런 식으로 5번 나의 전하여 주렴과 다의 건너주게를 보면 작품 내의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겠네요 기록이한테 전하여 주렴 전하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다에서는 봤더니 건너주게 건너주게는 어디나 아우라지 배사공하 배 좀 건너주게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33번은 2번 됐습니다 그럼 32번 가볼게요 32번 A부터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4번 님이 떠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면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오늘 가면 내일 또 와 한 번 가신 우리님은 그 언제 오나 님은 안 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에서 특히 시가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는 건가 아니면 화자와 대비하는 건가 여기서는 대비예요 뭐 지금 해와 달 같은 자연물은 다시 돌아오는데 님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비적인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2번 님이 떠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이다 아닌 거죠 자연은 돌아오는데 우리는 못 돌아온다는 슬픔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이거 그냥 이별의 시구나 라고 쉽게 가면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있는 작품들을 알 필요는 없죠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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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가 있습니다 푸는 논리 자 이 작품은 또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이 작품들을 일일이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가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4번부터 36번 현대소설 자 우리 현대소설도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 보기 플러스 선택지 그리고 이제 소설은 더 나아가서 줄거리 또 인물 문제 또는 어쨌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인물이나 감상 문제도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설의 현대소설은 시대의 현실이 언젠지 이게 마이너스 시대가 일제인지 독제인지 전쟁인지 또는 산업화 도시화인지 마지막으로는 이게 예술을 다루고 있는 건지 시대하고는 좀 그런데 예술의 장르를 다루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플러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인물의 종류 얘가 소시민이냐 아니면 지식인이냐 예술가냐를 알아내면 이 소설의 뼈대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다 캐치가 된 거예요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의 현실과 인물의 종류를 통해서 인물의 갈등의 관계도를 그리면 이게 소수공부의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설만의 가지고 있는 창작논리 구성요소 시점이라든가 액자우성이라든가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배경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문학으로서 특히 소설로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는데 고전소설은 딱 하나 좀 이따 설명이겠지만 장르를 찾아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어쨌든 이것도 그럼 우리는 힌트가 되는 문제인 36번 문제랑 줄거리는 없으니까 36번 문제를 보고 3점 자리입니다 정답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볼게요 너무 쉬워요 36번 자 다음은 학습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제 강의의 이론 원리편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주제를 모르더라도 원리로 모든 걸 다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지만 그 논리가 문학 비문학 동일하게 탐구 논술 영어까지 동일하게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36번 자 체람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과 대립과 갈등 그러면 시대는 마이너스는 당연히 소설은 마이너스예요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마이너스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도 이별이라는 마이너스를 전제로 했죠 그 다음에 소설도 지금 산업화 도시아라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부정적 현실 그래서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는 다 마이너스죠 나중에 심리가 변화되면 심리가 변화됐을 때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변화란 말은 어디에서 어디니까 우리 시 속에서도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왜? 화자가 지금 천현실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 도시화 예서의 특히 뭡니까 전통예술이죠 그러면 전통예술은 뭐로 봐야 돼요 여기서는 전통예술이 플러스인데 산업화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 그러면 이거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이거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뭐 대립 그럼 이 소설이니까 X인물은 이걸 중시 Y인물은 이거 중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세대 간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이네요 세대 간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보면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럼 보기 봤더니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 소통을 통해서 이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의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서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산업화에서는 가치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역량을 미쳐다 예술가들도 그렇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가치 공유를 못해서 갈등을 겪는데 그게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라면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뭐냐면 보기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다 윗글을 보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일단 보기와 성격이 다른 걸 찾아내 보시고 다 윗글과 일치한다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윗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1번 성규의 아버지가 민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노인과 공유하지 못해서 맞겠네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1번 성규 인물의 관계를 그려보세요 성규 아버지가 있고 민노인이 있고 이들은 뭐 갈등을 벌이고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건 맞겠죠 예술 측면에서 아직은 정답 확신할 수는 없지만 원인은 소통 부재 세대 세대 간에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는 성규랑 성규의 아버지랑이죠 또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노인의 예술가로서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이 민노인을 놓고 서로 간에 바라보는 민노인의 예술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여기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아버지 성규의 아버지는 민노인의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마이너스로 볼 것이고 대립하려면 나는 지금 플러스로 보고 있는 그래야지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논리상 그래야 다른 거죠 근데 봤더니 이거는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1, 2번이 같은 문맥이 되는 거야 그래야 성규 아버지와 민노인이 또 대립이잖아요 예술 간에 그러면 대립이 됐기 때문에 이 인물은 서로 대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가 대립되려면 나는 민노인하고는 또 예술의 가치는 플러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도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1, 2번이 그럼 1, 2번이 지을 수가 있네요 그럼 전체 틀이 나왔네요 그러면 성규랑 민노인은 예술 간의 가치를 서로 소통하고 있고 성규와 아버지는 민노인에 대한 예술 간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이 성균은 인정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버지랑 민노인과는 또 가치관이 달라서 대립하는 거고 민노인의 예술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인물인 거고 아버지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논리가 지금 예측이 됩니까 관계가 이 두 인물은 예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일 것이겠죠 됐죠 쉽잖아요 3번 민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의 존재같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그러면 3번 이거 같은 거잖아요 자 자세히 몰라도 3번을 봤더니 결국은 아버지 민노인 그러면 이때 아버지는 성규 아버지는 민노인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노인이 자신의 아들인 누구 성규 아버지 인정받지 못한다 4번 성규가 민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는 노력이다 그러면 4번 민노인과 누구 민노인과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기서는 성규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규 아버지 근데 이 둘이 대립하는데 요거를 화해시킬 목적으로 뭐 누구 성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죠 5번 성규의 아버지가 민노인이 평범한 노이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데 민노인의 예술가로서 삶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뭐해야 된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민규는 여기에 말하는 성규는 성규는 누구 쪽이에요 성규는 봤더니 누구 쪽이냐면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 여기 봤더니 민노인 쪽이에요 그럼 성규는 지금 뭐다 할아버지의 민노인의 예술관과 소통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이어받은 것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지금 성규랑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규 아버지랑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립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대립관계 대립관계라는 자체는 화합시키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지문을 봐도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성규가 뭐 화해 지금 뭐 다시 한번 선택이 4번 성규가 민노인에게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노인에 가는 화해를 이끄는 대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규 자체는 민노인의 예술관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거죠 문맥상 답은 4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36번을 토대로 우리가 35번도 갈 수 있는데 35번으로 가볼게요 소설은 또는 문학은 뭐를 하라 기준이 되는 보기 문제로 다른 문제도 보는 거예요 35번에 4번인데 생활인의 감각은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야 산업화 도시의 전형적인 인물로써 아버지의 예술적인 행위가 오히려 자기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 민노인의 예술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면 아들인 성규는 오히려 민노인의 예술관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럼 그런 민노인의 예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출세나 산업화 도시의 다른 사람을 인정받는 걸 중시하는 아버지를 성규는 비판하겠죠 대립적인 관계니까 그랬을 때 답은 생활인의 감각이란 말은 생활인 일단은 산업화 도시의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핵심으로 36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번에서밖에 없는 거죠 1번 볼게요 세련된 입장은 입시는 성규의 아버지가 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민노인의 소망 성규의 아버지가 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래 오히려 지금은 뭔데 성규의 아버지는 너무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죠 2번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아버지가 비판하는데 그게 과연 날씬한 생활인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아버지는 성규를 비판하긴 할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아버지가 성규를 비판하려고 할 때 날씬한 생활이 되려면 이 날씬한 생활이 전통적인 예술을 수용해야 되는 건데 날씬한 거로 보기엔 좀 어렵겠죠 3번 역사의 의미는 민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안 되겠죠 뭐 지금 성규는 민노인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5번 비극의 차원은 민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진 사항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갈라선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갈랐다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5번도 후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후보로서 일단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단은 2번 4번 5번을 가지고 먼저 지문에서 확인했을 때 손해낼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2번 날씬한 생활부터 볼게요 자 날씬한 생활 지문으로 금방 표시가 돼 있죠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음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그러면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때 날씬한 생활은 누구예요 바로 아들 민노인의 아들인 성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날씬한 생활은 성규가 지향하는 삶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인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생활인의 감각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지문으로 가서 노상 앞뒤를 봅니다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적이 될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활을 이해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노상 이기적인 현실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 누구란 말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은 아버지에 대한 현실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판하는 성규죠 답은 4번 5번 비극의 차원 마지막으로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비극적 차원은 성규 아버지와 성규지 성규 아버지와 민노인이 아니죠 그래서 비극적인 차원은 민노인과 아버지의 감정적인 갈라선 상황이 아니고 성규와 성규 아버지 간의 관계죠 그래서 어쨌든 35번의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장이나 특정한 대화를 답을 찾을 때는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 문장이나 대화를 누가 말했는지 인물과 관련 지어보시고 또 앞뒤 문장을 보시고 지금처럼 시대현실 지금은 산업화 도시와의 예술이죠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같이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34번은 이 문장이나 대화의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은 서술 방식에 가까운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1번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준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보통 노인내로 머물러 있었다 근데 민노인은 모르지 않다 입다 먹이는 며느라이가 나한테 얼마나 흘란하고 있는지 이거죠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니은 봤더니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돌아다니면 아니면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동안 과거의 민노인이 요약적이죠 3번 현재의 사항을 과거의 사항과 대비 대비 봤더니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봤더니 그래도 할망구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할망구가 없으니까 이제는 힘들다라는 대비 4번 리을 반어란 말은 봤더니 기특하구나 지금 아버지와 나의 대화에서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특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버지와 나는 우리 보기 문제를 봤을 때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말한 거죠 5번 미음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이제 어머니가 말하네요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라고 엄마가 쏘아붙이고 있는데 말대답하는 게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와 성규 간에 할아버지 민논에 대한 가치관이 근원적인 갈등의 원인이지 말 대답하는 것은 근원적인 갈등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전소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할 게 참 많네요 이게 의외로 이게 지금 시간은 없고 고전소설의 지금 다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랑 보기를 보고 장르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9번을 한번 가볼게요 37번부터 39번에서 그럼 39번부터 먼저 보면 되는데 너무 쉽죠 39번 역시 보기를 참고로 한 다음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일단은 보기와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 예로써 조력 주인공이 조력자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상성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봤더니 4번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와 나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초월적 존재로 교감한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든요 받거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39번의 답은 쉽게 우리가 4번으로 쉽게 가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서는 뭐 조력자 없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조력자 없이 순수 뭐 그 주인공의 도술로서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39번은 4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7번 37번을 보면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면 정답이 2번인데 자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임금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취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또 성격이 다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사실 39번을 잘 봤을 경우는 뭐냐면 엄준 토벌 사파랑 가 나는 영모 누명을 썼단 말이죠 근데 조력자 없이 주인공이 도수를 부려서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39번에서 근데 자 그러면 2번을 보니까 우치에게 어주와 임금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취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4번 집장관 나졸이 우치를 한 매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해야 되고 5번 우치는 과거의 재와 영모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서 용서받지 못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4번과 5번을 받더니 오히려 우치는 임금에게 뭐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상인데 2번은 오히려 수고했다고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37번에 오른쪽에 니은 상이 크게 기뻐하사 어주와 임금을 주시면서 말을 하기를 적이 심이 크거든 이 칼로 사조를 호령하라 하시니 우치 사은하고 물러나와 즉시 말에 올라 등등등 그러면 어주와 인금을 줬지만 이게 너한테 뭐 그동안의 공적을 취하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적이 떴기 때문에 적을 잡아내기한 걸로 어주와 인금을 활용하라라고 준 것이지 그동안의 노고를 취한 것은 아니거든요 37번에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 기업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3점짜리인데 5번이 답입니다 미음과 비읍은 우치의 의대대로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 우치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지금 역모 39번을 기점으로 역모 누명을 쓰고 지금 거의 맞아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음과 비읍 이에 보면 자 용서하지 않을 거니깐 신이 이제 미음 위에 신이 이제 죽사올진데 평생에 배운 제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할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안이 되려니 원컨대 원을 풀게 하소서 상의해하리시되 이놈이 제주가 능하다 하니 시험해버리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말려든 거죠 이제 제주를 바라봐라 내 무슨 능함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들이 자란다는 거죠 비읍 상의 가만히 생각하되 이놈을 죽이면 원안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 하니 즉시 맨 것을 끌러주고 지피를 주고 이제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그린 다음에 말을 그려서 그 말을 타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과 비읍은 지금 임금이 우치의 말에 말려들어서 우치가 자신이 이 사항을 도망갈 수 있는 사항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대로 사항이 전개되고 있다 이때 우도라는 건 위기의 지금 사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에 임금이 말려든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우리가 5번이 3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어 40번 40번은 뭐 한자 성어니까 여기 봤더니 A A A는 A는 43번 현대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시도 똑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이 시들 두 개가 나왔네 무엇으로 묶였는지를 보도록 하고 그걸 기준으로 정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2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 자 보기를 참고로 가의 기억디그를 감상으로 적절한 겁니다 역시 보기 참고 기억부터 디귿 그럼 어쨌든 보기가 가시의 핵심이라는 뜻이고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보기시와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보기시와 다 일치한다면 이제 가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에 따라 다 힌트가 안되네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나타난다는 뜻일 뿐이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1번 정답은 5번입니다 멀어져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표현을 통해 디귿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 그렇겠네요 멀어져가는 소리를 듣게 하라 듣고 싶다라는 뜻이니까 소망이죠 1번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니죠 떠돌을 수밖에 없던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겠죠 우리가 아버지가 나오면 지금처럼 그림의 대상이란 말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온다면 현대시에서는 이별 그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를 원망스럽다?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2번은 화자가 기억과 관련하여 국경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압록강의 붉은 물빛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기억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 칼날이고 붉은 물빛인데 복원될 리는 없죠 복원됐으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국경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거잖아요 그럼 문백상 벌써 마이너스니까 복원되지 않았겠죠 3번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니은의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겠지 미래지향적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졌단 말은 그 추억을 그리워하는 과거지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시의 논리예요 시의 논리 아버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리음이고 그림의 대상은 아버지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아버지의 과거의 삶 그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4번 아버지가 소금장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디그슨의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 소금장소로 다시 태어나기를 아버지가 바라는 거지 내가 가업을 있겠다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과거의 삶이 소금장소 역시 소금장소로서 과거의 삶을 플러스로 보고 다시 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까 선택지 몇 번 확실히 3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지향적이 되는 거네요 소금장소 됐죠 자 그러면 전체 맥락이 이 시가 뭐냐면 봤더니 성묘는 첫 문장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제시대의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일제시대의 아버지는 두만강 압록강을 격려다녔어 그러면서 국경시대의 칼날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 압록강 건너다가 많이 죽었나 봐 일제의 고통이었지 그러면서 남북의 말을 오가면서 소금을 팔아서 그때는 일제였지만 남북을 자리하게 오갈 수 있었단 말이지 아버지가 오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남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소금장소가 되십시오 그래서 소금이여 소금이여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란 말은 이제 뭐 아버지를 통해서 남북을 자력게 다니던 통일을 소망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2번에 확실히 5번은 그 소리 소금이여 소금이라는 소리는 통일을 소망하는 화자의 소망을 들어 내는 거죠 쉽죠? 나머지는 다 쉽게 된 거죠 원망할 리 없죠? 복원된 민족의 정제성이 아니죠? 그러면 광복이 돼야 되는데 2번 광복이 안 된 사안이죠? 지금 일제라고 말했으니까 3번은 미래지향이 아니고 젊은 아버지의 추억 이 땅에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되살아나길 소금을 팔면서 왔다 갔다 남북을 자리하게 오가기를 바라는 과거지향이죠 예측한 대로죠 소금장소 다시 통일되길 바라는 거지 과업을 읽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됐습니다 42번에 그래서 5번 쉽게 풀었고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통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버지에 대한 이별 그리움과 통일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43번 보겠습니다 자 43번도 금방 풀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찾아내면 되는데 집 디아는 화자가 텐마루에 담겨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벌써 답이 왜 1번입니까 지금 여기 봤더니 가와 나씨가 같이 공통으로 묶인다면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가에서는 아버지 소금장소 소금이라는 그 소리를 매개체로 해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43번도 집 디안 화자가 텐마루에 담겨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이 아니고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매개체가 집 디안이 되는 거죠 내가 소금장소 소금사료 소리를 통해 아버지의 삶과 연결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집 디안 유년 시절과 나는 단절이 아니고 연결 그래야 이별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단어가 1번 유년 시절이 나왔다면 이건 무조건 뭡니까 해상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림이라는 건 이 매체 해상의 매개체인 집 디안의 텐마루 이것이 내가 유년 시절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니까 연결이죠 이것만 봐도 답은 그냥 1번이죠 너무 쉽죠 이런 논리 이별이라는 시의 논리라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과거 해상 그림의 대상 나머지는 뭐 2번 거울은 손때가 텐마루에 쌓이는 오랜 세월의 흔적 과거 텐마루는 꾸준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 연결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1, 3번이 서로 다르잖아 4번 텐마루에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진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 나의 유년 시절을 좋았던 할머니가 좋았던 할머니가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텐마루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동일한 구조죠 어쨌든 시가 같이 묶인다는 건 그러면 가시는 좀 전에 소금이라는 걸 통해서 아버지를 내가 회상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잖아요 두 시가 같이 온다는 건 동일하게 같이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구조가 같은 거죠 5번 텐마루에서 비치는 외할머니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 좋은 거네요 그럼 유일하게 성격이 다른 건 다 과거의 삶이 풀어쓰여서 과거의 내용과 내가 연결되고 그리워하는 건데 1번만 단절? 생뚱 맞죠 너무 쉽게 내려고 난리를 친 거죠 43번에 1번 이게 바로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입니다 됐죠? 41번 41번은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는요 우리가 42번, 43번을 보고 공통점은 제일 나중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우리가 42번에서 가시의 특징, 43번에서 나시의 특징을 알았어요 그러면 1번 유사한 식구를 전직적으로 반복 없습니다 2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거리를 두고 관주하는 태도 그런데 만약에 가는 되겠지만 나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잖아요 외할머니 그리워하는 거니까 3번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 분위기는 나는 되겠지만 가는 지금 비참한 우리 분단이잖아요 5번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사항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 여기는 반성 없잖아요 그림이잖아요 뭐만 봐도? 나만 봐도 그럼 남아있는 건 몇 분밖에 없네? 4번이죠 색감을 드러내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가에서는 압록강을 붉은 핏빛으로 나는 먹 오딧빛 텐마루를 오딧빛 빛깔로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역시 똑같이 현대시도 보기 문제 선택지를 통해서 해석의 기준을 잡은 다음에 보면 특별히 해석 안 하도 정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시도를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범주를 잡은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동일한 범죄 안에서 간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답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는 없겠죠? 이게 앞에 문법 문제하고 합법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빠른 속도로 정답의 근거들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각각의 영역에 맞는 논리가 있다 문제풀이가 있고 해석 논리가 있다 암기하지는 마라 비문학은 글 읽기의 중심을 돌아 문학은 선택지와 보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희곡 소설처럼 풀면 됩니다 희곡은 소설과 동일하고 그랬을 때 이것도 45번부터 보면 됩니다 45번 문제를 잘 내지는 못했습니다 봤더니 사건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보여줄 수 없을 때는 특히 인물의 등장과 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서 사건 전개의 영향을 미친다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보기의 핵심은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서 밖에 공간까지도 뭐가 있는지 또는 관객과의 공간을 허물어서 경계를 허물어 이게 주 포인트죠 그럼 1번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로 직접 칠 수는 없고 말로써 합니다 위에 지문을 와보면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긴 쳐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를 통해 끝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2번 등퇴장 3번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 퇴장 4번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 허문다 5번 공간의 여자가 등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만 등퇴장을 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살짝 1번이 답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5번 봤더니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 역량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려면 끝부분에 가서 소설도 그렇고 플러스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단락을 가보면 제일 끝부분 가로를 보세요 끝부분이니까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거둬 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부추게 일으키고 포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자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조금 아쉽죠 1번도 답의 후보가 됐었는데 그럼 44번으로 가볼게요 44번도 A를 참고해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는지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그럼 A를 봤더니 쫙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를 덤으로 불렸죠 등등등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돌아보면 주십시오 덤 이제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을 하기는 뭐라고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A에서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말은 지금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A 부분이지만 뒷문장을 보세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제 뭐 남자가 하는 얘기들 남자가 하는 얘기들을 다 믿는 거죠 왜? 어차피 다 빌린 거고 이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남자한테 남은 건 없는 빈털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남자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가진 거 있기 때문에 전벌을 받고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여자가 믿으니까 믿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이 남자가 남은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44번에 3번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지라 생각한다 아니고 진실을 생각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43번에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하고 문학은 모두 다 풀었고요 이제 앞으로 와서 화법, 장문,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법 화법은 우리가 비문학처럼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됩니다 1번부터 3번 화법은 천천히 지문을 읽고 비문학처럼 풀어라 어차피 대화든 연설문이든 전부 다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1번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2번 갑니다 2번은 자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러면 찬성 1은 국내 유명 팬덤인 헬스달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기를 봤더니 반대 2를 보면 자 출처가 불확실한지 하나는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는지를 보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1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할 때 출처가 확실하냐 자료가 편파적이지 않냐를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번에 5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조사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도 자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팬덤 활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과 부정입니다 그런데 선택지 4번을 보면 선택지 4번을 보면 이모 팬과 삼촌 팬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제에 부합하는 사례다 논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야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했기 때문에 타당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케이 됐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체 논점과 관련 지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자 역시 뭐 대화체지만 역시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보면 되는데 4번에 쉽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춰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경험이 많고 잘하잖아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A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AB를 봤더니 AB를 봤더니 특히 그중에서 A는 자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 함께 우리가 연습 시간을 맞춰보자 라고 하면서 시간을 조절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와봤더니 자 리을 혹시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토요일 오전에 일 끝내면 오후에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과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그래 좋아 라고 해서 서로 간에 요구를 수용해서 일치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5번에 1번입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자 이제 6번부터 8번까지 우리가 장문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영역도 질문 잘 보고 풀면 되고요 6번 봅니다 가를 구체화하여 다를 작성한다고 할 때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 문화재 반환에 관련된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하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해결책으로 나와있는 내용들이 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인데요 거기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민간단체를 통한 기준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필요하다 인류에서는 국외 문화재에 대한 이해 자료 및 문화재 반환과 관련 국제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규범이 뭐가 있는지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지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데 참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6번에 3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기억을 바꾸어라 기억을 봤더니 환수 현황의 좋은 편은 아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 이때 기억의 자료란 환수의 현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환수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기억을 바르게 그러면 5번이 답인데 5번을 보면 왼쪽의 자료를 보면 국외 문화재 파악 현상 그런데 국외 문화조 환수 현상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는 이렇게 외국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이 가 있는데 환수는 거의 일정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환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처럼 그래프에서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파악된 국외 문화재 수량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반영해야죠 환수된 국외 문화재 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이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8번은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다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그럼 보기 내용 봤더니 뭐냐면 국외 문화재를 두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환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면 비용 문제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들 봤을 때 그러면 3번 문화재는 금전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된다 그럼 이 글은 무조건 환수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의 내용은 거기에 금전과 연결시켜 보면 정답이 3월에서밖에 없죠 1번도 금전, 환수 비용이 있지만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하자 환수하자는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 3번은 다른 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이제 9번부터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글쓰기 전략 우록 적절한 것은 기억을 봤더니 할아버지께서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었다 9번의 2번 과거에는 불안전하게 이해했다 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니은 그때 나는 비로소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 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뭐를 통해?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봉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한 거죠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럼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별로 문제가 없죠 10번 문제 A를 고쳐쓰기한 방언으로 적절하지 않는 원래는 고쳐쓰기 원리가 다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은 3번입니다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바로 앞에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봤더니 C를 보면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집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니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 이거를 앞 문장과 바꾼다면 앞에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면 음식을 드시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니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알게 돼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니 가슴이 아팠다가 되어야 되는 거고 바꾸면 나는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집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는 걸 가슴이 아팠는데 음식을 드시는 동안 할머니의 불편한 다리 거동하신 걸 알게 되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앞으로 먼저 오면 난 벌써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법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시간이 없어서 5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이 이제는 정답인데 물건을 얹지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앉을수록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과 디귿에 따른 것이다 된소린 이건 기억 이건 디귿이다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어간 받침 니은 니은짓 그럼 여기는 어간 받침 이거지 어간 이게 어간 언 따 안 따 어간 그럼 니은짓이죠 그러면 언 따 안 따에서 기억은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기억돼 시옷지 중에서 그럼 여기에 어미의 첫소리가 이거네요 이거일 때 된소리로 언 지만 로 발음한다는 것이고 그럼 디귿은 자 관용사양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억돼 비읍 즉은 된소리로 발음하고 또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도 이렇게 준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앉을수록 이라고 돼 있어서 붙어있어요 그럼 앉을수록 붙어있다는 말은 이때는 의리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미라는 거죠 근데 어미는 어미인데 뭐로 의리을로 의 이응은 없는 거고 의리을 의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디귿에 속하는 거죠 정답은 11번에 5번이 됩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뭐가 틀렸냐면 기억이 아니고 디귿에 따른 것이고요 2번은 니은이 아니고 디귿에 따른 것이고 3번은 디귿이 아니고 니은에 따른 것이고 4번은 기억 니은이 아니고 우리가 디귿 니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5번입니다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보기를 잘 보면 되고 나머지 선택지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12번 보면 12번을 보면 자 봤더니 되 어요로 쓸 수 있으면 이걸 줄여서 되 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가 붙어서 외로 줄어드는 것으로 외로 된다 예를 든다면 자 되 요로 줄어드 되 왜 어요가 결합되는 것임으로 대요로 줄어들 수 있다 지금처럼 요럴 경우는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어요 대요는 맞는 말이지만 대요는 틀린 말이지 그럼 이때 되 요는 될 수가 없다 대어요가 되고 요거 된다면 요거 되지만 이거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 바람을 쐬다 게다가 똑같아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왔더니 쇠 똑같은 구조 어라 그럼 똑같이 어요 어라가 됐다 하면 여기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건 쇠라는 맞는 것이고 쇠 이거 쇠 쇠 라는 틀렸다는 뜻이죠 근데 1번 봤더니 쇠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줄어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나머지 보세요 괴다도 어가 들어갈 수 없으면 괴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자 그래서 괴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어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괴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괴 플러스 어가 될 때만 뭐로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괴 가 될 수 있는데 어가 없다면 그냥 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괴느냐는 틀린 거죠 죄 도는 죄 도는 죄 플러스 어도가 결합한 말이 줄어든 거다 그러면 이것도 죄가 이렇게 죄가 되려면 죄 어가 돼서 이렇게 줄어야 되겠죠 4번도 배 어가 줄어들면 배 괴가 되는 거고 쇠 더가 쇠 쇠 더 라도 적으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쇠 플러스 더라도 뭐 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없는 상태에서 쇠 들어가면 이건 쇠 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쇠 어가 돼야 뭐로 줄일 수 있다 쇠 근데 어가 없는데 지금 쇠로 줄였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어가 있어야 줄일 수 있는 거죠 압축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2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봤더니 사전 활용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단어의 범주를 찾는 건데 5번이 답입니다 5번을 보면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는 녹다 2의 기억이라고 됐는데 녹다 2의 기억은 어디어디 에 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물에 무슨 무슨 따위가 어디어디에서 녹다 어디어디에 물에 녹다 입니다 그런데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라는 것은 녹다 2의 기억이죠 초콜릿은 고체거든요 고체가 얼음같이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려지거나 물처럼 되다 그래서 어쨌든 녹다죠 얼음이 녹다 그러면 초콜릿이 녹아 없어지다 라고 보면 어쨌든 녹다 1의 기억 정도 또는 이건 얼음과 같은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녹다 1의 니은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제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녹다 1의 아니 녹다 1의 니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체가 녹는 거 그래서 2-기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문장을 수정하는 데 반영한 것만을 찾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수정전하고 수정후를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쭉 읽어봤더니 참여하려는 참여한 하려는을 한으로 바꾼 이제 어미가 쓰인 것이고 학생들은 각 지역의 지역에라는 조사가 지역의라는 관여격 조사로 조사 니은이 활용된 것이고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소통하고 답사하다 유적지라는 목조가 추가된 거죠 문장의 필성분이 다 갖춰 젖는지를 따지는 기억이죠 그래서 반영된 게 기억, 니은, 디귿에 바로 4번이 됩니다 15번 공간으로서의 저기, 장소로서의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은 15번에 2번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고생하셨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고정문법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정문법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 첫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없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이렇게 됐죠 이건 원래는 이거 플러스 이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모양을 보세요 아 이거랑 이거랑 오면 그냥 얘가 오는구나 이렇게 와서 됐구나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뭐가 된 거예요 얘랑 얘랑 합쳐져서 얘가 됐구나 보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죠 이렇게 됐는데 봤더니 뭐로 됐냐면 이번에는 이게 탈락했구나 라면 보면 됩니다 그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걸 찾아보면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조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모음으로 왔을 때 연결됐을 때 얘가 그대로 그 자리로 가면 되거든요 얘가 이 자리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라 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길 두 번째는 플러스 시옷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구조네요 뒤에 뭐가 왔어요 이것이 왔네요 그럼 얘는 탈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그냥 얘가 쭉 가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봤더니 안 플러스 과가 있네요 그랬을 때 여기 봤더니 이것도 뭐와 비슷한가를 보면 됩니다 히읗하고 저기처럼 남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디귿 그러면 기역 합쳐졌더니 저기는 티스로 됐다면 여기는 당연히 이거로 바뀌겠네요 그렇다면 안 콰 라고 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해설 강의를 모두 말씀드렸고요 완벽하게 제가 설명 못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리들을 다 설명하면서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정말 제대로 비문학 저렇게 읽고 있고 문학이라는 걸 작품을 모르더라도 내가 보기랑 선대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지 정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오늘 시험 문제를 기점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봤든 못 봤든 상관없이 지금 시간부터 국어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려워진 국어 분명히 수능에서 나올 때라도 충분히 1등으로 갈 수 있고 1등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감옥까지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국어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후부터는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암기가 아닌 문제풀이 중심이 아닌 달달달 EBS을 푸는 것이 아닌 기본 원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분석해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능날 반드시 1등급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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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